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상 증여라는 개념, 그리고 증여세는 도대체 누가 내는 건지 이런 내용들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증여라는 것은 계약입니다. 계약, 그렇죠?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렇죠? 그래서 상속과 다르죠. 상속은 사망이라는 자연적인 행위죠. 계약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대상 재산과 증여자, 그리고 수중자를 명시한 뭐가 작성돼야 돼요? 증여 계약서의 작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증여의 유형에서는 사인증여 또는 유증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인증여라는 것은 증여 계약은 생전에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증여 시점을 언제로 하겠다는 얘기,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때 주겠다, 그러니까 주는 시점을 뒤로 밀어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증여이긴 하지만, 여러분, 언제 효력이 발생돼요? 증여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실질적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속세로 과세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인증여는 증여지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냥 상속세로 합쳐서 과세가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증도 마찬가지죠.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죠. 그래서 유언장에 여러분, 재산은 누구 줘라, 아들 줘라,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재산은 조카 줘라, 또는 제3자 줘라, 또는 뭡니까, 어디 장학재산에 줘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 역시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가 따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증여세는 사인증여와 유증을 뺀 일반 증여죠. 그러니까 증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생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증여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 이런 개념이 설명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증여자입니까? 아니면 받은 수증자입니까? 수증자죠. 그래서 여러분, 증여세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받은 사람한테 과세가 되는 그런 세금이죠. 그래서 만일 증여자가, 여러분,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야 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10억짜리 건물을 증여해주고, 예를 들어 증여세가 2억 나왔다. 그러면 그 증여세 2억을 뭡니까? 아들이 원래 내야 되는데, 그걸 아버지 돈으로 납부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증여한 걸로 봐서 10억에 뭡니까? 플러스 2억을 해서 증여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국세청에서는 여러분, 증여세 누구 돈으로 냈는지 이거 여러분 철저하게들 검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무심히 국세청에서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여러분,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 원래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증여받은 재산 여러분 팔아먹고 돈 탕진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증여자가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이거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자가 납부할 능력이 되는데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되는데 증여자가 대신 내주는 건 증여입니다. 그렇죠? 개념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증여재산의 반환이라는 개념이 설명돼 있죠.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그렇죠? 그런데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났어요. 그리고 3개월 내에 증여자에게 또 반환을 했다. 그러면 뭡니까? 당초 증여는 증여세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반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봐서 하지 않겠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신고기한 지났어요. 그리고 또 3개월이 또 지났어요. 그리고 그게 지나서 반환을 하면 그때는 뭡니까? 그러면 재차증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